옛날에 선생님이 아니 어떤 그 선생님이 아는 후배가 점을 보러 갔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을 보러 갔는데 나는 좀 약간 싫더라고 근데 안 가는데 안 가고 싶은데 후배가 자꾸 나를 그 점쟁이 분이 자꾸 선생님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 선생님은 진짜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지 교회 다니는 데 자꾸 점을 보러 가는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갔어요 갔어 근데 뭐 그냥 얘기를 하자마자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냥 뭐 나보고 자꾸 자꾸 얼굴 보던 애들아 우완 있대 나보고 어? 얼굴 심각한 지금 뭔가 있대 애들아 많이 모아 꼈대 치석은 내가 꼈어 치석은 좀 꼈어있지만 내가 많이 꼈대 껴가지고 자꾸 나보고 구슬하라는 거야 어? 내 구슬이 막 그냥 뭐 몇만 원 3만 5만 원이 아니라 막 100만 원씩 커달라 100만 원씩 아유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100만 원이 어딨어 어? 그 선생님이 딱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깃발을 뽑으래 깃발 이렇게 딱 잡고 있어 근데 빨간색 깃발 노란색 깃발 파란색 깃발 있대 어? 그러면서 그 딱 그러는 거야 이거 뽑으면 애들아 빨간색 뽑을 거래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 깃발 끝에 선생님이 관찰력이 뛰어나잖아 딱 마디가 있더라고 마디가 있는 걸 딱 뽑으니까 빨간색인 거야 어? 근데 선생님 아 빨간색 깃발은 마디가 있구나 딱 뽑았지 그러니까 그 다음 번에 분명히 노란색을 뽑을 거래 어? 선생님 오기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? 자 대나무 마디 봤지? 또 두 번째를 또 빨간색 뽑았어 자 그 점장인 분께서 뭐라고 했겠어 대박이래 이럴 수는 없는 거래 어? 지금 뭐가 엄청 꼈대 빨간색을 두 번 뽑은 사람은 정말 이 인생 처음 봤다는 거야 이거 죽는데 나보고 어? 죽는데 그래 선생님 죽는 거야? 괜히 기분이 침침하잖아 근데 또 뽑으래 요번에는 빨간색이 아닐 거래 또 뽑으래 선생님 많이 봤어 안 봤어? 봤잖아 빨간색 또 뽑아봤어 그 점장인 분이 뭐라는지 알아? 큰일날에 집에 가다 죽는데 나보고 집에 가다 죽을 거래 빨간색을 세 번 뽑았다고 야 너무 살 좀 쫄았어요 어? 어떡하지? 진짜 가다 죽는 거 아니야? 아 구슬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굿 안 해요 굿 아 베리 굿 나왔어 제비 잘 갔어 찬성화 들으면서 아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자 숙병 방향으로 세게 던지면 더 빨리 떨어질까? 처음에 자꾸 더 빨리 떨어질까? 감사합니다.